안녕하세요. 고수영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흙이 사는 방법, 흙이 사는 묘수를 찾아보십시오. 흙이 살기 위해서는 밑에서 한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한집을 찾아보십시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맥점은 어떨까요? 100은 무조건 이렇게 잡겠죠?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잡으면 이걸 선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선수는 되지만 그지에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 놓으면 위에서 찝으면 아 이거 죽었습니다. 다. 그러면 뭐가 잘못됐을까요? 수순이 잘못됐습니다. 욕본는 수는 좋은데 지금 하면 죽습니다. 그럼 어디를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를 먼저 하면은 아까는 찝어서 죽었죠? 그럼 지금 찝으면은 될까요? 찝으면은 있는 수로 해서 넘어가는 수하고 끝난 수. 안되겠죠? 그럼 100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이을 것입니다. 이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아까 상황이 틀려지죠? 그래 놓고 뻗으면 자 여기나 여기나 뒤에서 둬도 이렇게 놓으면 선수죠? 그러면은 이렇게 단수. 여기 집이 옥집이 안됩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수순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수. 자 첫 수. 이 수를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흙이 사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